아니 뭐 다믹스가 나냐 이거.. 장난 아니야? 이거 너무 심한데? 슈퍼남무 그립다고요? 저도요 슈퍼남무가 그립네요 아.. 뭐.. 와.. 딜 봐봐.. 미쳤어 너무 아픈데요? 아니 왜 다믹스가 나 뭐지? 이상한데? 왜 다믹스? 왜 다믹스?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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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왜 다 미스가 나지? 끌럴 리가 없는데?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?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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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는게? 그나마 4,5정에 좀 맞추네 이거 때릴 수가 없어요 때려야지 저걸 잡던지 하는데 저걸 때리지 못해 장림이야?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이거? 속상 지금 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야? 한대도 못 맞춰? 제발 뭐였지? 사오정이 제일 잘 맞추는데요? 사오정이 그나마 제일 잘 맞추네 속상은 지금 총이 이상한 건지 눈이 이상한 건지 이 친구 지금 맞추지 못하네? 얘도 그렇구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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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레벨이 낮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? 제가 보다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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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레벨을 올려야 돼요. 어떻게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잡아가지고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네요. ee ERR 아 ee 아 t 아 또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ٹ 이 방이 다 같이 그 Klopo는 이 방은 이 방은 네包이 이방은 이 방은 바 inert retour 이 방은 곧 이 방은 아직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? 네 아직 머리 그렇게 많이 안긴데? 한 달은 더 길렀다 잘라야죠 일단 레벨업을 했어요 좋아요 오케이 또 얘네들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오지만 말아라 어차피 지금 레벨이 낮아가지고 조금만 나와도 레벨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제발 미스만 좀 나지 마라 제발 제발 미스만 나지 마라 미스만 안 놔도 진짜 애들 금방금방 잡고 레벨업을 하는지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낫지 등록할 정도로 미스가 많이 낫지 앞머리가 눈을 찌르는데 한 달에 더 기른다고요? 네 이제 미연시컷 만들려고요 미연시컷 앞머리 완전히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미연시컷 딱 그 정도 되면 이제 자를 때 된 거죠 자 이 친구 이렇게 때려주고요 자 머리통 깨주고요 좋아 그래도 레벨업이 어느 정도 돼가 하고 있어요 다들 레벨업 하죠 아주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사오정이 레벨이 40이기 때문에 이제 사오정은 잠깐 요거를 빼주도록 할게요 황금사과를 잠깐 빼고 황금사과를 누가 넣을까 황금사 황금사 두 개 있냐 황금사 다 끼워주고요 빠르게 레벨업을 해 줍시다 황금사가 4개나 있냐 강 concentrates 실패 이곳은 아쉽죠 ko 암호가 그런다고urt거 암호가 지인공은 못된다고요? 그렇긴하죠 alas developers 군대 자, 파워 삼바 아유 초보공이 그립다 초보공이었으면 그냥 근데 슈퍼나무 쓰면 애들 다 죽는 거네 우린 비트 더욱 돌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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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찢치기 제대로 해야겠죠 이렇게 그나마 빔샤벨이라도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그나마 빔샤벨이라도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삭산도 레벨업 다행히 두고 다행히 두고 이렇게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요즘 중딩대 무섭다라 내가 봤어요 네 저도 그거 네 그거 말하는 거죠 어디였더라? 일산이었나 뭐 어디였나 네 우리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아무튼 노가다 할 때 생기가 넘친다고요? 저는 언제다 생기가 넘치죠 자 일단 이 친구 요렇게 빵 쏘아주고 자 이 친구 머리통을 갖다가 팝팝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? 자 이거 한 방에 못 죽여? 아 근데 자 오케이 한 방에 죽이네 사오종이 은근히 세구만 사오종이 은근히 세구만 자 이제 사오종은 슬슬 레벨 안오르기 시작하죠 사오종은 슬슬 레벨 안오르기 시작하죠 자 예를 들면 잡아도 별로 네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긴 한데 일단 나왔으면 너무 좀 내줘야겠죠 아 경유 경유 아 공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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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흠 지하 총 김 놈의 손대 요즘도 하죠 당연히 자 이 친구를 갖다가 머리통을 깨주고요 어 이제 레벨이 좀 올라서 그런지 적들 잘 맞는다 어느 정도 때리네요 이제 여기 좀 때릴 수 있네 아까전에는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진짜 거의 공격이 다 끝났던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때리네요 뭐야 좋아 욕중랩을 하고 있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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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어 그거 나왔냐? 잠깐만 생명을 주는 트로트네요 모든 버프 다 걸리는 그런거 없나? 모든 버프 한 번에 다 걸리는 그런거 없나? 모든 버프 한 번에 다 걸리는 그런거 없나? 와 이거 한 방임이 못 죽여? 이런거 없나? 이거도 안 난다 한 방임이 못 죽였구나 은근한 수사는 사격스릴 형편없다고요? 대신 수사는 잘 던지죠? 아니? 잘 던진다고 말하자마자 미스가 나버리네 아니 저렇게 행운 디버프 걸리는 애한테까지 미스가 나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레벨 한 45정도까지 올리면 되겠죠? 네 아 얘네들은 상대하기 싫다 쟤네들 상대하는 거 귀찮아요 네 쟤네들은 상대해도 경험시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그냥 껐다 키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아까 선호공 파티 같은 경우는 껐다 키는 게 껐다 키는 거보다 잡고 난 다음에 로드하는 게 빠른데 얘네들은 껐다 키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껐다 키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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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좋아 아 아 아 백 백 백 백 백 깊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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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한번 봐. 해내로 타르다. 3단 뇨가 4단 뇨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이거 황금 사과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황금 사과라도 있어가지고 다행히 아, 제발 저리 가 여긴 다행은 하나 당면 하나 당면 내가 따라서 일단 2개가 에이 두려운 가면 하나도 딜이 진짜 오지게 약하니까 버프를 안 걸면은 딜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몹들이 많이 나올 때는 무조건 레벨업을 하죠 네 좋아 좋아 레벨업 잘하고 있어 얘네들 나왔을 때는 꺼다 키는게 더 빠르죠 미스나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꺼다 키는게 빨라요 꺼다 키는게 빠릅니다 세이브 날라가면은 뭐 네 아 얘네들 나오지 말라고 나 이제 모빌슈츠 필요 없어 안 나와도 돼 이제 더이상 깜짝이야 아 자식들 으음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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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 1, 2, 3 오케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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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얘네까지만 잡고 이제 다시 치워 올라갑시다 여기까지만 잡으면 충분할 거 같아요 얘네들 레벨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합류하면은 네 어차피 합류하면 또 네 또 소동공이랑 같이 레벨업하면 또 금방 많이 타고 엄청 왜 열심히 레벨업할 생각은 안 돼요 대충 레벨업하고 대충 봐가지고 대충 죽여버리고 되겠죠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, 이제 저장하고 자, 이제 저장하고 자, 이제 저장하고 달려보도록 합시다 또 뭐야 왓때 괜찮아요 다 시키면 돼 별일 아닐 거예요 설마 별일 아닐 겁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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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깰 때까지 갑니다. 열받네. 일단 개같은 버그가 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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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LA. 아우 오지게 나오네 로우 집이 격투자 직원들 돈은 용광들이 주겠죠? 몸의 점 아 그래 머리 아프네. 아니 뭐 이렇게 되냐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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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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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심각한 건 아니에요. 다만 열받아서 그렇지. 그래도 그란디아 때처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정도는 아니니까. 엔딩은 닿아가는 거냐고요?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여기가 근데 거의 마지막은 맞아요.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지금 얻는 아이템 지금 이제 여기 마탑 올라가면서 얻는 아이템들이 최종템들이에요. 최종 아이템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. 더 이상 얻을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죠. 그 얘기는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죠. 이게 마지막 보스가 좀 어려워가지고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레벨업을 해주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파티에 누구누구 남는지도 기억이 안 남네. 기억이 안 나네. 안 돼. 어떻게 이렇게 해. 그냥 빠르게 하나도 없으니 뭘까. 그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잡아줘요. 아 이거 진짜 안 맞는 것만 어떻게 됐어도 이거 진짜 명중률만 좀 보정만 넣어줬어도 진짜로 이거 한 10시간은 더 빨리 깼겠다 이거 명중률만 좀 보정 좀 해줬어도 10시간은 더 빨리 깼을 것 같아요 이거 제작자의 농간이야 이거 시간 끌려고 외부로 이렇게 만들었어 시사회 돌을 넘었습니다 시사회 돌을 넘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되면 그때 이벤트 크게 한 번 하겠습니다. 1등 되면 진짜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상상파티 한 번 한다니까. 로또 1등 되면 바로 그냥 선선파티 한 번 하지요. 돈 뿌리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안 될 거예요. 일본 그 뭐냐 용가같이 처럼 돈 뿌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될 거예요. 왜 안 돼 벌금 내면 되지. 로또 1등 되면 3080나 달라고요? 아 하나 사주죠 뭐. 네. 3080 하나 사줄 수도 있지. 네. 로또 1등 되면 성전화 수술하고 아무도 노리고 접근해야겠다고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응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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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